서울대 교원 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. 징계수위가 파면 그래서 사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. 2019년 12월이죠.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불구속 기소됐는데 3년 5개월 만입니다.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당장 반발 입장문을 냈고요. 서울대 조치가 과도하고 성급하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. 또 노환중 부산대 교수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줬다. 이번에 이 부분도 크게 감안이 된 것 같은데 부산대도 1심 유죄 판결이었지만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의 보류를 결정했다.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거다. 서울대가 좀 잘못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. 그런데 어쨌든 조 전 장관에게는 먹구름이 닥친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사자성어나 속담으로 좀 압축해서 1분 정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장윤석 기자님.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막부득이 그러니까 맞이 못해서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. 내부에서는 사직생 생직사의 각오로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싸우는 어떤 그런 기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조 전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한마디로 만시지탄 너무 성급한 게 아니고 너무 늦어요. 지금 무죄추정 원칙을 떠드는데 무죄추정은 형사법의 대원칙이고 징계나 민사책임과는 무관하다. 그럼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렇게 재판도 확정되기 전에 헌재에서 파면한다. 박근혜 대통령에서 파면한다. 이게 징계입니다. 그다음에 우리 정유라 씨 재판 기소도 하기 전에 중졸이 됐습니다. 그럼 이렇게 조민이를 입학을 취소한다든지 조국을 파면한다든지 이거는 무죄추정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. 어떻게 대법원까지 기다렸다가 징계합니까? 우리 옛날에 채널A 이동재 기자도 무죄 받은 데 재판 이미 채널A에서 바로 그냥 해임되어 버렸잖아요. 나중에 무죄 받으면 그때 가서 억울하면 징계에 대해서 다투든지. 따라서는 이게 무죄추정 가지고 서울대에 비판한 건 잘못됐다. 만시지탄입니다. 서영지 부대변님. 사자성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대량 난감이다. 대량 난감이다.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부산대도 그렇고 서울대도 그렇고 국립대잖아요. 국립대는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부산대에서는 노중왕 교수에 대해서는 일단 1심 보고 2심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걸 최종 보고하겠다. 그러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서울대가 전 총장께서 시간을 끌었다는 이유만으로 총장이 교체돼서 어떤 정권 눈치를 보고 어떤 징계 결정을 이렇게 내린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는 조국 전 장관으로서는 대량 난감할 것 같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문종영 부대변인은 어떤 생각이십니까? 네. 저도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촉발된 불공정 사태가 검찰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리고 이번에 교수직 파면까지 3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. 사실 이 조국 사태는 좋은 학교 가고 싶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많은 청년들과 또 자식 교육만큼은 누구보다도 신경 써서 해주고 싶은 우리 부모님들의 모두의 가슴을 난도질한 사건이었습니다. 그래서 동시에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, 병원장, 대학교수 이런 사회지도층이 연루된 사건이었고요. 이번에 교수직 파면으로 인해서 이런 난도질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다고 생각합니다.